자 아이고 또 드시고 계신데 나오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라이어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셔가지고 간단히 인사합니다. 고급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화번호를 좀 깍시다 여기서! 전화번호를 댓글이나 쪽지로 부탁드리고요. 올해 결혼 3년차 엊그저께가 결혼 시작이었고요. 제가 85살 디디수수 받기 때문에. 자 여기 디디수수님 그 옛날 얼굴이 너무 잘생기시고 작업도 기가 막히고 하십니다. 말깔도 장난 아니시고요. 근데 오늘 디디수수님께서 핸드폰 같은 것도 좋다고 너무너무 잘해주시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물고기님도 그렇고 디디수수님은 그러시고 어떻게 오늘 협찬 품목이 어떻게 되시죠? 왜냐면 원래 하나만 준비를 하려다가 저번주에 뭐 되게 특이한 물건이한테 생겨가지고 이 두 개가 차이가 좀 많이 났는데 하나는 에스테이 가져가야겠네요. 이 핸드폰을 구매할 때가 더 힘들어서 제가 12월에 제 핸드폰 번호로 개통한 핸드폰이에요 그래서 사용은 안하고 그냥 박스처럼 준비해서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 이 자리를 위해서 일부러 핸드폰을 개통을 했습니다 두번째는 보여드려야 하실 초콜릿이 8년 전에 나왔거든요 그게 아주 깨끗한 쇠거인 상태로 제가 박스처럼 물건을 하나 구해가지고 그죠? 네 고객님은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 앞에서 대기를 한 번 해주시면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도 그냥 번혜 상품을 하나 준비해서 두 개 준비해가지고 오늘 재밌게 즐기시고 포토 형님 아이디에 맘에 드시는 분들한테 즐기고 좋은 상품 예방으로 제가 보답을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아주 재밌게 즐기고 보세요